와봐, 다 모있습니다. 어, 다 온 거야? 예. 반가워요? 반가워요? 보자 보자, 나 필리 통했던 여인이. 어! 우리 윤신왕자께서는 어디서 어떻게 자랐기 위해 이리 기운이 남다르신지? 저희 고장엔 참으로 아름다운 명산이 있사옵니다. 그 이름하여 가막산이라고. 가막산? 예, 마마. 어, 감탄스럽네요. 아, 감탄스럽네요. 마마. 저희 마을에 큰 성이 있는데요. 이건 정족께서 지으신 것으로. 남양엔 자랑이 화성행궁밖에 없습니까? 입만 열면 행궁 자랑이. 이젠 자랑이 하나 더 늘겠네요. 우리 홍신왕자가 시기가 되면. 마마, 황성아입니다. 저희 본관 주위로는 복숭아 나무가 많아. 그 꽃이 다 피웠을 적엔 어찌나 아름다운지. 아, 제 태몽 역시 복숭아였다죠? 어쩐지. 복숭아가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우리 민신한 자가 아닐까 싶더니. 어, 제 태몽을 드리월에